자꾸 영상을 찍으라고 해서 찍어주는데 백다방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자판이라고 과일 후드측을 3개 섞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영상이 나오려고 망고 구아바랑 파인애플 청크랑 감귤 먹는 걸 좀 영상을 옆에 이상한 애들이 재학생들 아니고요 이상한 애들인데 모르는 애들이 모르는 애들 초로가 초로가 아 딱 저들이 강해 김서아 알아? 야 얘기하지마 장남생이 몇 명인지 알아? 모르겠어 이따 또 찍어줄게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망고하고 파인애플하고 감귤을 섞어 있습니다 지금 다이어트식으로 나오는게 파인애플하고 글만 나오네 오 망고가 향긋하다 망고가 향긋해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 그렇게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숟가락으로 퍼먹었나? 아 5 아 가시 멈춰 숟가락으로 퍼먹elle 숟가락으로 퍼먹기 그 원료를 보여드리면 망고 구와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고 이번에는 파인애플 청크 얘도 이렇게 뭐 그쵸? 이렇게 이건 감귤 조금 다른 건데 감귤 해서 이제 뭐 다이어트식으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일단 먹었다는 거 세 개 다 섞어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홀리핑폭맨 혁범처럼 나라가 말골처럼 쏜다 에 선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러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